미국과 한국, 세계 각 지역에서 오늘의 미국 탑뉴스 브리핑 듣고 계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혜신입니다. 오늘 아주 새로운, 어떻게 보면 좀 샤킹하다고도 할 수 있는 그런 뉴스들도 있네요.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카멜라 헤리스 후보가 트럼프 전 대통령보다 경제를 더 잘 다룰 것이다 하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것도 경제전문신문인 파이낸셜 타임즈의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헤리스에게 유리한 내용이 나오니까 트럼프 후보가 오늘은 또 헤리스의 디트로이트에 관중이 한 명도 없었는데 인공지능으로 조작한 거다.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죠. 30초 정도만 찾아보면 다 사실로 드러나는 것을 가짜로 주장을 했고 그렇지만 또 트럼프 후보에게 좋은 여론조사 결과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젊은 사람들 헤리스 쪽으로 많이 또 몰려갔다고 하는데도 여전히 트럼프 쪽에 집중한다는 것. 이게 바로 최근에 트럼프 후보가 팟캐스트 그런 프로그램들과 인터뷰를 한다던가 하는 것에서 알 수가 있는 거고요. 트럼프 캠페인이 해킹을 당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외국으로부터.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도 오늘 어떤 매체와 인터뷰도 하고 있는데 여전히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휴전과 인질 협상. 이것 다음 주에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트럼프 후보가 지금처럼 지금 그대로 이 같은 모습을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이길 수 있을까? 저는 이런 점 궁금하고요. 파리 올림픽 이제 끝나고 로스앤젤레스 올림픽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순서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암살 시도를 당한 적이 있는 전직 대통령을 이렇게 빠른 시일 안에 카멜라 헤리스 후보가 누르고 인기를 얻는다는 것을 상상한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샤킹한 일입니다. 그리고는 헤리스 후보가 처음으로 경제 이슈에서 말하자면 민주당이 공화당인 더널 트럼프 후보를 앞섰습니다. 거의 1년 만에 처음입니다. 민주당 후보가 바이든이 됐건 헤리스가 됐던 경제 이슈에서 트럼프를 이기는 게 트럼프 대통령도 여전히 경제 이슈여서 두 달 전과 거의 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뭐 트럼프가 잘할 것이야 하는 게 41%였거든요. 그런데 헤리스가 잘할 것이야 하는 게 42%로 1%포인트 트럼프보다 앞서고 이건 바이든 대 트럼프가 겨뤘을 때 그때보다는 7%가 증가한 겁니다. 지금 그래프를 보고 계시지만 바이든 때에 쭉 이렇게 가다가 뭐 그냥 일직선으로 가는 듯 하다가 내려오죠. 그러다가 헤리스가 3주일입니다. 이제는 쫙 차고 올라갑니다. 트럼프 후보는 별로 변화가 없죠. 굉장히 헤리스에게 긍정적이라는 건데 오늘의 미국에서도 여러분들께 미국 경제는 데이터가 보여주는 것에 따르면 정말로 나쁘지 않다. 물론 지역에 따라서 소수 인종 커뮤니티에 따라서 나쁠 수도 있고 나쁘게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전문가들이 평가할 때는 그렇지 않다. 이런 얘기를 아무리 바이든 대통령이 했어도 말하자면 설득력이 없었던 거겠죠. 바이든 대통령이 그렇다고 얘기를 하는 것을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많은 매체에서는 바이노믹스? 이게 뭔지 사람들이 잘 몰라. 설명한 것에 실패를 했어. 라고 생각을 했는데 헤리스 후보가 이런 소통도 조금 나아졌다고도 볼 수 있고 소통 이전에 소통은 뭐 지금 언론과 인터뷰도 한 번도 하지 않았는데요. 제대로 된 인터뷰도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이 기운이 모든 좋은 기운이 이런 쪽으로도 가는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파이낸셜 타임스가 유권자들에게 물어봤을 때 11월 선거에서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슈는 역시 인플레이션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고 바이든 대통령이 처음에 취임을 했을 때보다 지금 경제가 더 좋습니다. 저에게는 답변한 사람은 19%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년 만에 처음 민주당의 후보가 트럼프에 비해서 경제 잘할 거야 이렇게 앞섰다고 하는 것은 헤리스 후보가 부통령으로서 바이든 대통령 아래서 함께 일을 했지만 그 바이든 대통령의 나쁜 이미지에서 도망칠 수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도 되죠. 완전히 또는 중요한 그런 이슈에 있어서 그리고 이제 심지어는요 카멜라 해리스의 부통령으로서의 그 능력 같은 것도 46%가 지지한다고 답변했습니다. 이것도 헤리스가 바이든이 후보였을 때는요 대통령보다 더 인기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는 등록된 유권자 사이에서 41%인데 해리스 후보 부통령으로서 일 잘했어 이게 더 많습니다. 46%로 등록된 유권자 4명 가운데 1명만이 경제가 엑셀런트 아주 좋거나 그 이 정도가 이제 답변을 했거든요. 물론 여기서 또 세세히 들어가면 트럼프에게 좋은 경제 이슈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과의 경제 이슈를 누가 더 잘할 것 같아 하면은 43% 트럼프 39% 해리스 이런 문제들은 아마 앞으로 토론이 있고 해리스도 이 분위기 아주 그 해피한 이 분위기가 끝나고 구체적인 이슈를 말할 때 밝혀야지 될 그럴 부분일 겁니다. 트럼프 후보의 중국에 대한 경제 정책은 보호무역 정책 그리고 자동차 관세 100% 인상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럼 전부 국민들이 그 돈을 내게 되는 거죠. 파이낸셜 타임스와 미시건대학교의 미시건로스폴입니다. 민주당 전략가와 공화당 여론조사 회사가 공동으로 8월 1일부터 8월 5일까지 온라인으로 한 여론조사고요. 1,001명 등록된 유권자 그래서 오차범위는 플러스 마이너스 3.1% 포인트입니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 그리고 며칠 사이에 라틴계의 가장 큰 어떤 조직체가 뭐 14만 명 정도가 가입돼 있다고 하던가요. 그런 곳이 해리스를 지지했습니다. 그런데 이 조직체는 지금까지 우리가 좀 중도를 유지하자 해서 대선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리고 이제 라스베가스 요식업협회도 해리스 후보를 지지했고 이런 일들이 쭉 이어지니까 오늘 아침에 트럼프 후보의 소셜미디어에 여러 가지 반응이 있었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카멜라가 디트로이트 이제 딱 공항에서 연설하고 할 때는 후보가 저쪽에서 활주로에서 내리면은 경락고에 사람들이 모여 있어서 거기에 이제 무대를 마련해 두잖아요. 그런데 해리스 후보의 비행기가 그 에어포스2가 내릴 때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비디오를 보면은 그 비욘세의 프리덤 하는 노래가 막 나오고 사람들이 즐거운 분위기로 어머 어서오세요 이런 거 하면서 기다리는데 트럼프가 비행기 그 앞에는 아무도 없었다.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이거 다 AI로 사람들이 많이 그 비행기 앞에 있었다고 입힌 거다. AI로 조정을 해서 거대한 군중을 보여줬지만 그런 군중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후보의 오늘 소셜미디어에 쓴 글입니다. 가짜 군중을 보고 그리고는 그게 진짜 군중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트럼프 후보의 이제 특징 아시죠? 계속 똑같은 말만 아주 쉽게 반복합니다. 어디 가서도 다 똑같은 말을 하죠. 그리고 사실은 그런 것들이 효과가 있습니다. 요즘은 카멜라이리스도 어디 가서 선거 유세를 할 때 똑같은 말들을 합니다. 본인이 검사여서 트럼프 같은 사람을 잘 안다 뭐 이런 등등의 얘기. 트럼프도 똑같이 이제 반복하는 얘기를 합니다. 아무도 없었고 자세히 봐라. 그 비행기에 이 비행기 앞에 사람들이 있었으면 비춰야지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다. 어떤 형태로든 설명을 하더라도 이건 그 앞에 군중들이 얼마나 많았었고 그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또 봤습니다. 현장에 있었으니까. 무얼 말합니까? 지금 공화당이나 민주당이나 전부 아직까지는 본인들의 지지 기반만 보고 간다는 거죠.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그 말조차도 믿고 잔뜩 이 시간에도 퍼뜨리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현장에 갔었던 사람들 그리고 많은 것을 촬영한 기자들은 또 알잖아요. 그런데도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한 발 더 나아갑니다. 이건 부정행위다. 선거철에 아무도 기다리지 않았는데 뭐 한 만 명쯤 있는 것처럼 AI로 조작을 했던데 그리고 연설에서도 막 군중에 대해서 얘기라고 하던데 이거는 민주당이 부정선거를 이미 하고 있는 거다. 그리고 투표하면서는 더 심각하게 부정행위를 할 것이다. 부정행위를 해야지만 민주당은 이긴다. 이것도 반복해서 트럼프 후보가 하는 얘기고요. 가짜 이미지를 만드는 것은 선거 개입이기 때문에 이건 자격이 없다. 실격이다. 부정행위를 하는 거다. 오늘 아침에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상식이 있는 사람들은 이제 트럼프의 이 말이 거짓이라는 것을 다 알지만 요즘은 제가 이렇게 보면 조금 위험하다라고 생각되는 게 트럼프의 거짓에 대해서 더 이상 언론에서도 팩트체크를 자세히 하지 않는다는 것 뭐 그런 것 알고 이렇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이렇게 대응을 합니다. 그런데요. 미국에서 선거를 할 때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선거철에 가까워 오면 집토끼들은 집으로 돌아옵니다. 물론 어떤 때 너무너무 실망하면 선거장에 나가지 않긴 하지만 선거장에 나가서 상대 후보 안 찍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미국의 집토끼들이 트럼프 쪽으로 헤리스 쪽으로 다른 때보다 빨리 다가가고 있답니다. 정리가 빨리 되는 거예요. 뭐 암살 시도 미수라든가 암살 미수 시도라든가 아니면 갑자기 후보가 바뀌어버린다든가 민주당에서 그래서 지금요. 이 격동의 사건들이 집토끼들 딱 모으게 하는 것을 앞당겼었고 예를 들어서 6주일 전에 월스트리트저널이 여론조사했을 때는 유권자 28%가 아 우리 당 후보에게 별 관심이 없고 말이야 뭐 다른 방법이 있을 수도 있어 하다가 지금은 한 15% 정도 그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갑자기 트럼프 후보도 공화당에서 공화당원들 사이에서는 93% 헤리스도 93% 지지를 받는데 이건 트럼프 쪽보다는 헤리스 쪽이 지지층이 훨씬 민주당 같은 당내에서 많이 늘어났다는 것을 아는 거고요. 이 15% 난 다른 사람들에게 투표할 수도 있어 하는 사람들이 이제 보통 격전지에 사는 사람들 거기에 이제 6개 주위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속하는데 여기서는 트럼프 후보가 조금 유리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의 분석이기도 하고 또 어제 그 뉴욕타임스와 세이나 칼리지의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분석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똑같은 그 사람들에게 물어봤는데 이 월스트리트저널이나 뉴욕타임스, 세이나 칼리지에서는 파이낸셜 타임스와 경제에 관한 유권자의 생각이 반대로 나옵니다. 여전히 트럼프가 더 경제를 잘 다룰 수 있다. 이렇게 답변이 더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같은 유권자는 트럼프가 이민, 범죄, 외교도 더 잘 다룰 수 있다.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이걸 보면 뭘 알 수 있냐면 지금까지 약간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에서 사퇴하고 나가서 여러 가지 변화가 있기 때문에 평소보다는 제가 여론조사 결과를 많이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는 편인데요. 결정적이지 않다. 뭐 같은 시기에 비슷한 유권자들에게 물어봤는데도 이렇게 차이가 나고 있잖아요. 아무튼 그런데 트럼프 후보 측에서는 지금 젊은 남성들 표를 굉장히 포커스를 둔다는 겁니다. 이건 얼마 전에 뉴욕타임스에서도 지적을 했잖아요. 젊은 여성들은 해리스 내지 민주당. 젊은 남성들은 아니 무슨 남녀 무슨 평등이 어떻고 저렇고 다 본인들이 갖고 있는 기득권을 내려놔야지 되니까 그리고 여성들은 낙태 이슈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래서 젊은 남성에 어필하기 위한 행보를 트럼프 후보가 많이 하고 있는 거죠.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등장을 하고 인터넷에 유명한 사람하고도 인터뷰를 하기도 하고 골퍼, 유명한 팔로우가 엄청 많은 골퍼와 인터뷰를 해서 천만 뷰 이상을 내놓고 이게 이제 바로 트럼프 후보가 생각하는 젊은 남성들 표를 잡아야지 되겠구나 하는 거고요. 경제 하나만에 관해서도 이렇게 사람들의 의견이 다르니까 아직은 오리무중이다. 그러나 하나의 추세는 적어도 바이든 대통령보다는 헤리스가 들어오고 나서 훨씬 많은 것을 만회했다. 마음을 끌어들였다는 얘기잖아요. 여론조사에서 좋은 성적을 내고 있다는 것은요. 그리고 이것도 그래요. 무소속인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와 다른 제3당 후보들이 바이든이 선두가 아니잖아요. 이제 물러나고 나서 트럼프에게 위협이 된다. 더 이런 징후가 많이 나온다는 보도도 많이 있는데 이것도 또 엇갈립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까지는 엇갈리기는 했지만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 트럼프가 더 손해일 거야. 했다가 나중에는 트럼프가 이득일 거야. 하는 것도 있고 트럼프가 더 손해일 거야. 하는 것도 있기는 있었거든요. 그런데 헤리스가 이 경쟁에 뛰어든 이후에 사람들이 마음을 결정하지 못한 사람들이 조금 더 많이 트럼프 쪽으로 조금 더 많이 헤리스 쪽으로 가니까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를 포함해서 몇몇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 대한 지지도가 조금 상당히 미약해졌다 하는 것도 되죠. 그리고 정말 제가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19살도 아니고 18살도 아니고 60살이나 된 사람이 숨진 곰, 새끼 곰에 가죽을 벗기려고 하다가 시간이 없어서 가죽을 못 벗기니까 사람들이 재밌다고 생각할까 봐 자전거에 치인 것처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센츄럽하게 자전거와 새끼 곰을 버렸다는 이런 얘기를 듣고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더 찍고 싶은 마음이 일어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점점 제 3의 인물들의 역량력은 좀 줄어든다 이런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내용은 역시 이 월스트리트 저널의 패기 논한 칼럼리스트는 좀 앞을 내다보는 그런 게 있습니다. 오래 그쪽 분야에서 일을 했었던 사람이고 공화당이긴 하지만 좀 센츄럴적인 마음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잘 보이는 것 같습니다. 카멜라이리스가 무슨 짓이든지 할 수 있어 이기려면 그냥 얼굴 싹 바꾸고 이슈도 싹싹 바꿀 수 있어 하더니 또 바꿨어요. 어제 무슨 일이냐면 이거 제가 웃을 일은 아니지만요. 물론 애리조나주에서는 국경 보완을 철저히 하겠다. 공화당을 겨냥한 거잖아요. 그리고 민주당의 약한 점을 만회해 보려고 한 것이고 라스베가스에서 트럼프 후보가 얘기한 팁 받는 사람들에 대한 세금을 물지 않게 하겠다. 카멜라이리스가 본인도 똑같은 얘기 팁에 대한 세금 폐지하는 것 저 지지할 겁니다.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제가 대통령이 되면 여기 계신 분들께 라스베가스가 아무래도 그 서비스업이 거의 전부라고도 볼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께 드리는 약속은 최저임금 인상하고 최고의 이슈죠. 라스베가스에서 그리고 서비스 호텔에서 일하시는 분들 팁에 대한 세금 폐지하는 것을 포함해서 여러분들 일하는 가족 여러분들을 위해서 싸우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금요일에 이미 요식업협회 노조 2.26의 지지를 받았고 그래서 이제 라스베가스에서 이건 6만 명 정도 대표하는 그런 그룹이거든요. 트럼프 후보가 한 얘기와 같잖아요. 6월 달에 라스베가스에서 트럼프 후보가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재선되면은 뭐 티비의 세금을 물게 하지 않겠다.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는 안 했고 그 당시에 제가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이거 쉬운 일 아니다. 의회에서 승인을 해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카멜라이리스도 똑같이 트럼프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역시 카멜라이리스가 이 안을 지지한다 할지라도 의회에서 통과시켜줘야지 되거든요. 돈에 관한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티비에 대한 세금을 물지 않게 한다면 그러면 앞으로 10년 동안 연방 수입이 최대한 2,500억 달러는 줄어들 수 있다고 추정이 됩니다. 그건 어떻게 할 거면서 지금 선거철이니까 트럼프 후보가 먼저 해놨었던 얘기를 전에 바이든 후보 같으면 절대로 이렇게 안 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 누구죠? 패기 누나하니 뻔뻔스럽게도 라고 얘기하잖아요. 카멜라이리스에게 이기려면은 이슈를 잘 뒤집을 것이다. 이렇게 뒤집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 트럼프가 전에 만들어놨었던 부자에 대한 세금 감면 이런 거 이제 끝나는 시기이기 때문에 새로운 대통령이 그때 다시 한번 해야지 되거든요. 이 세금 정책 살펴보는 아무튼 이런 일들 이런 일이 있으니까 트럼프 후보의 반응이 어떻겠습니까? 나의 제안을 표절했네. 이거 맞죠? 트럼프 얘기가 맞습니다. 카멜라이리스가 트럼프가 먼저 제안한 것을 표절했습니다. 아무튼 그리고 트럼프 후보가 이런 얘기도 했네요. 내 것을 표절하긴 했지만 카멜라이리스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나만 그렇게 할 거야. 정치적인 목적으로 그렇게 한다고 말만 할 거야. 라고 얘기를 했고 제가 말씀 붙여드리자면 저는 똑같습니다. 트럼프가 그 말을 했을 때나 카멜라이리스가 그 말을 했을 때나 전부 의회에서 통과되어야지 되고 이거 지금 알 수 없죠. 의회의 구성이 상원 하원이 공화당 민주당의 의석 분포가 어떻게 될지도 알 수 없는 일이고 그리고 또 이제 그런 일이 있으면 또 소송에 들어가고 엄청납니다. 왜냐하면 다른 주에서는 아니 연방 세금을 안 내게 하면 우리 주에서는 왜 세금을 다 내는데 네바다 주에서만 세금을 안 냅니까? 복잡한 이슈가 되죠. 여기서 가장 유권자들이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어떤 사람은 해리스가 바이든보다 좀 융통성 있게 하네 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해리스는 원칙이 없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점. 자 그리고는 이제 민주당에 대해서는 뭐 제일 그 뜨거운 것이 이 이슈가 어떻게 될지 저는 궁금한데요. 제가 뭐 군에 복무해 본 적도 없고 하는데 지금 보면은 미네소타의 주지사인 그 팀 월즈의 군 경력 어제 이제 팩트체크로 자세히 말씀을 드렸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시 벤츄라 여러분들 아시죠? 레슬러 굉장히 인기가 있었고 이 사람도 또 군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미네소타 주지사까지 할 수 있었던 거고 무소속으로 했는데 딱 그 제이디벤스를 비난하더군요. 팀 월즈의 군 경력을 비난한다고 해서 이 제이디벤스가 미국 해병대에 해를 끼친다고 얘기를 합니다. 훌륭한 해병대원들이 얼마나 많은데 해병대원들은 서로 이제 같은 그 군 복무를 했었던 사람들에게 굉장히 존중하는 이런 게 있는데 제이디벤스가 본인 해병대였고 이 팀 월즈는 육군 소속의 방위군 근데 이제 24년이나 했으면 정말 많이 한 거잖아요. 그런 사람을 그렇게 무슨 뭐 두 가지 이슈에 대해서 아니다 라고 엠엠 모호하게 얘기를 하는데 해병대원처럼 행동해야지 된다. 거울을 쳐다보고 이거 비겁하다는 얘기예요. 베트남전 당시에 해군에서 복무를 했습니다. 제시 벤츄라가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본인은 무소속인데 공화당에 제이디벤스가 그 사람 말이야 이라크 파병 될 것 같으니까 무서워서 은퇴했어. 그리고 계급도 실제 계급보다 한 단계 은퇴할 당시를 올려서 말했어. 다 이 벤스의 말이 맞진 않는다고 어제 팩트체크 해드렸으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제가 저도 최근에 봤는데 그제 봤는데요. 유튜브가 많이 달라졌던데요. 저는 맨날 일하느라고 급급해서 일하고 올리기만 하고 그 다음에 다음 이슈로 또 찾아가서 또 뉴스를 보지 이걸 막 연구하고 어떻게 더 많은 분들이 들어오시게 할까 그런 희망 열망은 있지만 거기에 따른 일을 하기 위한 많은 시간을 투자할 만한 시간이 저에게 없거든요. 그런데 엊그제 보니까 아주 잘 돼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께 이 더보기란에 몇 초부터 몇 초까지는 이 이슈에서 쭉 해놓잖아요. 그럼 그 밑에 막 비디오 클립이 있어서 예전에는 한국에서는 지금도 그러던데 한 두 시간 정도 프로그램을 하면은 전체 프로그램도 올리지만 따로따로 이렇게 잘라서도 올리던데 그럴 필요가 없어졌던데요. 더보기란에 잘 설명해놓고 그 설명만 클릭하면 그쪽으로 가는데 그게 전보다 더 세련되게 돼서 아주 쉽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궁금하신 게 있으면 그 전날 가셔서 더보기 설명란에 쫙 이슈를 보시면서 클릭하면 바로 그 비디오가 뜹니다. 제가 어제 이 부분에 팩트체크는 해드렸기 때문에 더는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까지는 이제 해리스 쪽 중심으로 트럼프의 대응 이런 식으로 전해드렸는데 트럼프 중심으로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트럼프의 선거 캠프가 일부 내부의 그 어떤 소통 커뮤니케이션 이메일 왔다 갔다 주고받고 하는 게 해킹당했다. 그리고 그 해킹한 주체는 이란인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직 뭐 증거는 없어요. 폴리티코하고 워싱턴포스트가 보도를 했는데 왜 폴리티코하고 워싱턴포스트가 같은 회사니까요. 7월 말부터 어떠한 그 마이크로소프트 계정 등을 통해서 이메일을 통해서 나는 로봇이다 하면서 계속 이메일을 받았답니다. 폴리티코가. 그런데 그 이메일 가운데는 공화당의 부통령 후보인 제이디 벤스에 관한 것 그리고 또 부통령 후보군에 들어갔었던 마이코 루비오에 관한 것이었는데 특히 271페이지가 제이디 벤스에 관한 것으로 제이디 벤스가 과거에 얼마나 트럼프를 욕하고 했었던가 이런 것들이 부통령이 되기에는 약점이다 하는 그런 내용들 한 271페이지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폴리티코 쪽으로 쫙 들어갔답니다. 그런데 보니까 결국은 이 트럼프 쪽에서 주장을 하는 것으로는 이란이 트럼프를 싫어하고 무서워하니까 선거에 개입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또 폴리티코 쪽에 왜 이러한 것들을 그 로봇라는 이름의 사람이 전했는가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나오지는 않았었지만 어쨌든 지금 트럼프 쪽에서 발표하고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 트럼프가 무서워서 저렇게 이란이 트럼프가 대통령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 내부 것까지 막 해킹을 하고 한다라는 발표를 한 거예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도 금요일에 역시 이란이 지원하는 해커들이 그 피싱 이메일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기 링크하세요. 여러분 뭐 이렇게 하는 거 링크하시면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그렇게 해서 딱 링크하면 저쪽으로 쫙 정보가 흘러가는 식 그런 식으로 그런 것이 있었다 하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얘기를 했지만 이란이 했다 하지 않았다 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증명을 할 수는 없고 트럼프 캠프에서도 이게 이란이 그렇게 한 것이다 그런 이유로 여기에 대해서는 뒷받침할 만한 그 뒷받침할 만한 증거를 주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뉴스는 꼭 트럼프 캠프가 해킹 당했다 하는 것만을 꼭 놓고 보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라는 나라는 다른 나라도 적국끼리 마찬가지지만 이런 해킹이 많습니다. 많아서 특히 요즘에는 이란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이런 데서 인공지능으로 미국의 여러 가지 정보를 해킹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죠. 11월 선거를 앞두고 굉장히 복잡할 수 있겠다. 이미 러시아에서도 해킹을 하고 있고 이건 너무 혼란스럽고 예측할 수 없는 사이버 안보상의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 이게 시작일 뿐이다 하는 그런 가능성도 준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건 4년마다 늘 특히 러시아에서 시작해서 있었던 일이고 그래서 이런 일들을 가능하면 줄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데도 이렇게 구멍이 뚫리는 겁니다. 그리고 트럼프 캠프는 이란에서 지금 이렇게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2016년도에는 트럼프 후보가 당시에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러시아를 향해서 힐러리 크린튼 쪽 힐러리 크린튼 선거 캠프 이메일 좀 해킹해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공개적으로. 그리고 해킹했잖아요. 그래서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는 일인데 이런 일들이 이제 어떻게 미국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가 누가 알겠습니까. 아무도 모르지만 우리가 이제 현대의 이런 사회에 살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있었잖아요. 이번에 트럼프 후보가 암살 시도를 당했을 때 그때도 미국에서 발표하기는 이란에서 트럼프도 이란의 어떤 군사령관을 암살, 드론 암살하는 것을 명령을 내렸었기 때문에 거기에 앙심을 품고 계속 이제 암살 시도 같은 것을 하려는 계획을 하기도 했다는 이런 내용도 나왔고 화요일에는 파키스탄계의 한 그 트럼프 암살 음모에 대한 뭐 이런 관련이 있는 파키스탄 사람 체포가 됐잖아요. 그게 이란과 연관이 있다고 하고 아무튼 굉장히 지금 복잡한 그런 상황 속에서 트럼프 후보는 계속 이런 얘기들을 지금 보면은 거짓말을 한번 이렇게 뿌려놓고는 그 거짓말을 아 이게 거짓말이라는 게 대체적으로 들통이 났으니까 그냥 여기서 멈출까 이렇게 안 합니다. 지금 요즘에 트럼프 후보가 달라진 게 그거거든요. 왜 어제 말씀드린 카멜라이리스라는 사람을 비난하기 위해서 카멜라이리스의 예전에 30년 연상의 연인이었던 윌리 브라운이라는 사람을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시장이었을 때 본인과 같이 헬기를 타고 가다 우리 그때 죽을 뻔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남자가 나는 트럼프와 헬기를 탄 적도 없고 그러니까 죽을 뻔한 적도 없고 헬기도 타지도 않았고 내가 왜 카멜라이리스에게 트럼프에게 나쁜 말을 했을까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도 트럼프는 여전히 그가 맞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 사이에는 윌리 브라운이 아니라 제리 브라운이라는 사람이 트럼프와 같이 헬기를 탔다고 하거든요. 라스트 네임이 똑같잖아요. 그러나 이건 혼돈하기가 참 어렵죠. 윌리 브라운은 흑인이고 제리 브라운은 캘리포니아 주지사였던 백인이니까 그 뒤에 또 캘리포니아주 저는 뭐 이분 예전에 뭐 네이토든 LA 시장이었던 그분들 많이 취재도 하고 했었는데 네이토든이 그거 나다. 왜냐하면 내가 트럼프가 얘기했었던 그 기간 즈음에 그게 뉴저지 샌프란시스코 이쪽에서 한 게 아니라 뉴저지에서 내가 트럼프와 한번 그 비행기를 탔었다. 그런데 트럼프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 죽을 뻔하지도 않았고 비상착륙하지도 않았어. 역시 윌리 브라운이 아니라 제리 브라운이라는 백인 캘리포니아 주지사도 같이 헬기를 탔지만 우린 죽을 뻔한 일도 없었고 비상착륙한 일도 없었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결국은 카멜라이리스에 대한 그 본인의 여러 가지 허물 비슷한 허물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 뭐 사생활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남녀 문제에 대해서 비난하기 위해서 시작된 그 같은 주장이 이게 말하려고 해서 전부 있었던 얘기잖아요. 그런 주장을 본인이 그렇게 하면서 여기까지 흘러오는 거죠. 이런 일. 그리고 몬테나에서 이제 이게 또 다시 번지고 했는데 몬테나에서 트럼프 후보가 선거 유세를 했잖아요. 그때 노래가 이쪽에 민주당에서는 프리덤이라는 비욘세의 신나는 노래를 많이 틀는데 몬테나에서 My heart will go on 그 타이타닉에 셀린디온이 부르는 주제가를 썼대요. 그때 셀린디온이 본인 몰랐는데 그걸 알고 아니 그랬다고 말이 돼 허락도 없이 쓰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민주당에서 그거 맞네 타이타닉처럼 지금 아이스버그에 막 부딪혀서 막 이렇게 어쩔 줄 모르는 트럼프 캠프에 딱 맞는 노래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리고 트럼프가 오히려 weird 그 두 사람 이상해 하고 민주당 쪽에서 공격을 받으니까 우린 하나도 이상한 사람 아니다. 민주당이 이상하다. 팀월드는 특히 더 정말 괴짜스럽고 괴상하고 기괴하다. 프리키쉬하다고 이렇게 트럼프가 얘기를 하고 오히려 늘 남을 공격만 하던 사람이 공격받는 것에 대해서 방어를 하는 입장. 이것도 트럼프 후보로서는 굉장히 특별한 일이고요. 트럼프 후보의 부통령 후보인 제이디 벤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미국이 일요일이라서 아침에 시사 터크쇼에 많은 사람들이 출연을 하는데 제이디 벤스는 백인 우월주의자들이 와이프가 카멜라헤리스와 마찬가지의 인도계라고 비난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 남자는 백인 파란 눈을 가진 제이디 벤스잖아요. 오하이오 출신의 그래서 유샤 벤스가 인도계인데 말이야 그 남자가 인도계 여자랑 아이를 낳아서 인도식으로 아이들 이름을 지었는데 백인들을 대변한다고 볼 수 있어? 백인 우월주의자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이제 더군다나 트럼프와 같이 트럼프 집에서 저녁을 먹은 닉 프렌테스 같은 이런 백인 우월주의자 아주 내놓고 고독월적인 이런 사람 그 당시에 트럼프 측에서는 아 그거 누구 뭐 얘 이름 바꾼 그 뭐 가수가 흑인 가수가 데리고 온 거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뭐 구체적으로 또 이 닉 프렌테스에 대해서 백인 우월주의자에 대해서 트럼프 측에서 트럼프 대통령이나 누구나 비난하지 않거든요. 그 사람 누군지도 몰랐는데 근데 카니에 웨스트 얘가 래퍼가 데리고 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닉 프렌테스가 와이프를 이제 그렇게 지적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내 와이프는 건드리지 말아라 내 와이프가 지금 부통령 후보에 출마하는 건 아니니까 내 와이프처럼 아름답고 똑똑하고 그런 사람이 누가 있느냐 내 와이프를 건드리지 말아라 이렇게도 얘기했고요. 또 하나는 요즘에 트럼프 후보가 계속 똑같은 얘기를 늘 하니까요 반복해서 시진핑 머리 좋다 현명하다 푸틴 머리 좋다 그리고 나와 친하고 뭐 나를 존중한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 부통령 후보가 오늘 아침에 얘기를 하는데 왜냐면 앵커가 물어봤어요 자꾸만 그렇게 시진핑이나 푸틴 같은 독재자를 칭찬하는데 김정은도 거기 포함됩니다 김정은도 본인을 좋아한다고 하고 이게 이게 좀 말이 되느냐고 그러니까 왜 말이 안 되냐고 내가 도널드 트럼프를 좋아하는 점이 바로 그런 점이다 누구와도 대화를 한다는 거다 누구와도 대화를 한다 누구와도 누구에게라도 공격을 한다가 아니라 이제 이 사람은 누구와도 대화를 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누구와 대화를 하고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의견을 지지하는 것은 아니고 그냥 충분히 그럴 수 있다 그게 나중에 서로 외교에 대해서 대화를 할 때 효과적인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상대방을 칭찬하는 거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런 얘기들을 오늘 아침에 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는 이게 이제 다음 주 다 다음 주까지는 카멜라이리스 허니문이 가긴 가겠지만 다음 주에 또 다른 아주 중요한 외교 문제가 있는데 가자지구에서 어떤 협상 이게 이루어지기가 쉽지는 않은 문제예요 그런데 외교인질 이런 거 휴전 같은 것을 협상을 하기 위해서 미국의 CIA 국장도 그리고 아마도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 엄청나게 많은 폭격을 가하거나 이런 아주 끔찍한 일들이 많이 발생하지 않으면 앤토니 블링컨이라는 본인이 주이시면서 국무장관이 또 이제 그쪽 중동을 방문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 밖에도 뭐 많은 중동 수석 보좌관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가서 뭐 이집트로 가거나 어디로 가거나 이스라엘로 가거나 해서 휴전과 이 인질 협상들을 하는데 만약에 이게 이루어지면 기본적으로는 바이든의 레가시 아주 좋은 기록을 남기는 거고 이 좋은 기록은 카멜라이리스에게도 어떤 그 보탬이 될 겁니다 지금 그 억류하고 있는 인질이 115명이고 가자지구에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 지금 거의 4만 명 정도 숨졌고요 이스라엘 사람 하마스의 야만적인 그런 침공으로 1200명 숨졌습니다 1200명 숨졌고 지금 한 4만 명을 복수를 해서 물론 이스라엘 말로는 하마스를 잡기 위해서 그렇다 하마스를 잡기 위해서 민간인들이 있는 곳에 계속 폭격을 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이제 트럼프가 지금 이 상황에서 이길 수 있을까 지금까지는 민주당도 역시 팀 월즈라는 진보적인 이슈를 가지고 가는 미네소타의 주지사를 선택함으로써 온건파에서는 약간 서운할 수도 있고 트럼프 후보도 마찬가지죠 제이디 벤스라는 본인보다 더한 마가 기반의 사람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원래 공화당에서 트럼프를 싫어했었던 사람을 충분히 배려하지 않았다 이런 일들도 있는 사이에 결국은 이제 중도층에서 그것도 이런 격전지에서 사람들이 선택을 할 거잖아요 근데 지금 민주당은 달라졌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소극적인 것 그리고 너무 인기가 없고 막 뭐라고 하나요 그 기운도 없어 보이고 하는 것에서 완전히 반대로 지금 바뀌었잖아요 카멜라이리스가 어느 정도 소통을 하는 능력도 있는 것 같고 그럴 때 민주당은 변했는데 트럼프 쪽은 변하지 않으면서 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가 근데 제가 제가 보고 있었던 점들은 이런 점들인데요 트럼프가 이번에 저도 이제 방송 시간이 한정이 되니까 많은 것을 전해드리지는 못하는데 의사와 산모들이 태어난 아이를 살해하고 있다 전에 했었던 얘기입니다 푸틴과 시진핑은 나를 사랑하고 나도 그들을 사랑한다 역시 했었던 얘기고 개솔린값 갤런당 뭐 얼마까지 하겠다 나 때 얼마였다 이런 것이 있는데 그런데 트럼프의 말은 점점 더 강해집니다 산모들이 분만실에서 자신이 방금 낳은 아이들을 죽이고 있다 의사당 폭동 사건 동안 아무도 죽지 않았다 4명 숨졌잖아요 다친 사람은 얼마나 많고 이란과 또 뭐 핵협정 본인이 이걸 어떻게 망가뜨렸는가 굉장히 자랑하면서 이건 또 좀 새로운 신선하드군요 이란과 잘 지내기를 기대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조금 해요 또 본인의 군중이 슈퍼볼의 군중보다 다섯배나 많이 모였다 지금 민주당 쪽에 군중이 많이 모이는 것을 싫어하는 그런 발언이죠 심지어 우드스탁 때보다도 더 많은 군중이 모이는 그런 선거 캠페인을 나는 한다 1963년도 워싱턴 대행진과 비결해서 마틴 루터킹이 연설할 때 정말 많은 사람이 그 위대한 연설을 들으려고 왔는데 25만 명이었는데 그 사진 똑같이 보면 의사당 때 딱 거기서 내가 연설하는데 더 많이 왔다 사진 보면 절대로 아니거든요 6분의 1 내지 5분의 1 밖에 안 왔는데 그리고 여전히 윌리 브라운이 맞아 내가 헬리콥터를 탄 사람이 그럼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 내놓으시던가 내놓지 않고 이런 일들을 계속하면서 연쇄적인 거짓말을 하면서 현실과 어떨 때는 환상 예를 들어 몬타나에서 기계적인 문제 때문에 비상착륙을 하고 다른 비행기를 타고 예정됐던 곳으로 갔어요 그런 때에도 내가 이랬어 비상착륙 이런 얘기를 막 거듭 반복해서 하면서 현실과 환상도 왔다 갔다 하고 거짓말도 점점 더 강해지고 이런 것을 보면서 조금 더 있으면 사람들이 바이든이 물러났기 때문에 더군다나 카메라이리스와 같이 화면에 등장하면 트럼프는 원래 웃지 않는 사람입니다 아버지가 웃으면 하나 지고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웃지 말라고 가르쳤다고 하죠 거기에 비해서 카멜라이리스는 또 유난히 많이 웃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무슨 해피바이러스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는 굉장히 바이브하잖아요 활기가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딱 놓고 토론을 하고 할 때 이 사람이 또 그 토론조차에서도 그런 얘기를 할 때 만약에 카멜라이리스가 잘 막으면 바이든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은 막지 못했지만 건강하지 않은 것 같아 78세 안정적이지 않은 것 같아 깊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저는 트럼프가 이런 문제 바뀌지 않는데도 이번에도 이길 수 있을까 그건 잘 모르겠어요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할까요 너무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제가 올림픽까지 하려고 했는데 올림픽은 내일 아침에도 많은 뉴스들이 있지만 또 오늘의 미국에서만 전해드릴 만한 그런 뉴스도 있으리라고 생각하면서 오늘의 미국 탑뉴스 브리핑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